우리 이거는 제 걸로 선물받은 거에요. 이거 하나. 나 주셨어요. 언니 인사를 좀 할까? 다행이로부터 켜 내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카메라가 켜지자마자 어디 뭐 보여줘. 이거. 프리티우먼 이거 진짜 저 오자마자 저를 붙잡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러면서 야 이건 너 하나 해라 선물 준다 이러면서 프리티우먼 이런게. 자기꺼 박힌거였어. 너는 선물 안줬지? 그렇게 쩨쩨하지 않아 이러면서 요거 하나 얘기해서. 프리티우먼. 아우 세상에. 이거는 더 멋져. 프리티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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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렸어. 내꺼라고 딱 주시고. 언니야 이 화분 지금 재고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재고하십니까? 없어요. 이거는 딱 10개 갖고 있는 데서. 이건 제꺼라고 프리티우먼 해 놓고. 오케이. 너무 이쁜데 상단. 레이스를 이렇게 이쁘게 잡아주셨는데 이 사이즈는 11.5cm 정도 되구요. 화분의 높이 급다리 포함해서 12cm. 언니꺼. 내꺼. 내꺼. 재꺼는 12.5cm 12.8cm 되구요. 이게 15cm 였는데. 어 15cm. 없다면서 뭐 달라고 알려주냐고. 다음에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거 다음에 입고 되는데요. 아 그래요? 6월이래요. 6월? 어디 씩 들어오나? 그게 아니라. 이게 워낙에 혼자 만드시니까. 이제 얘를 먼저 넣어주실 거예요. 아마. 오우. 내가 알기론 얘가 먼저 입고 되고. 그 다음 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혼자 만드시니까 힘들어요. 솔직히 이 꽃을 벌써 몇 개를 갖다 붙였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소개할 때. 여기 약간의 이렇게 트임 있는 거는.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면 이 트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자가 아니라. 하자가 아니라고. 높은 온도에서 굽다 보면. 제가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느라고. 그냥 화분 얘기를 열변을 토하느라고. 그냥 다육이 이름이 쏙 들어갔는데. 이 다육이 이름은. 엘리엇. 엘리엇입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요. 남자한테 얘기한 건데. 하하하하. 제가 처음에. 그 사장님 댁에 왔을 때. 이 다육이가 있는데. 사장님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얘가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해서 안 이쁜데. 하하하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지저분한 다육이들이 예뻐지기 시작하니까. 엄청. 이 엘리엇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 애기가 기특하게. 목대가 쓱 나와요. 쓱 나와요. 목대가 나와서. 요거 가격 사장님. 얼마라고요? 그 마흔 팔았죠? 만원입니다. 지금 수량이. 많진 않지만. 11월 23일. 어우. 글씨든지. 이렇게 봐야 돼. 어떻게. 11월 23일날. 작년에 가져온 거네. 뭐가요? 얘 늘리시나. 이쁘다. 근데. 얘가 그때 가격이 이랬어. 20만원. 20만원. 그래갖고 제가. 얘를. 이제 판매를 못했겠죠. 너무. 가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넌 내가 이제 데리고 살아줄게. 이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으면. 제가 이제 흑갈이를 해줘야 돼요. 흑갈이. 흑갈이 들어갑니다. 흑갈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농사지어서 얘를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애들 그냥 막 풀분해있어요. 이런 애들이. 안타깝잖아. 그럼 이제 흑갈이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흑갈. 저는 그냥. 홈에 판매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이제 흑갈이 해줘야지 뭐. 들어가 살자. 이제 집 찾아줄게. 그리고. 이제 너무. 여기다 오래 놔두면은. 얘도 또 뿌리 이상형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농장 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왜냐면. 얘가 또. 예쁘게 크기 위해서는 흑갈이를 해줘야죠. 그렇죠. 예쁘게 커져야죠. 그리고. 사장님. 네. 어디에다가. 두고 키우셨어요? 그늘에 놔뒀어요. 예뻐서 하는 얘기야. 예뻐서. 예뻐져서. 밭. 이쪽 밭 옆에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릴리신아 예쁘게 키우기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로. 릴리신아가. 저는 금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더워질 때 더 잘 키워요. 남들은 어렵다잖아요. 네. 어. 그냥 방치해서 그래요. 그늘 쪽에다 그냥. 아래쪽. 지금 제 거. 막 밑을 내려가 있는 애들도 많죠. 응. 언니. 막 아래로 내려 놨죠. 내려놓은 애 중에 보면. 잘 보면요. 햇빛 덜 봐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저기. 에스메알이라도 얼마나 얼굴이 커졌어요. 예뻐지고. 에스메알이라도. 너무. 햇빛을 많이 보면. 얼굴이 작아지면서. 웃겨져요. 그런 애기들 좀 읊어줘요. 희연이도 그러지 않아? 네. 양진도 그렇고요. 양진도 그렇고. 카시지도 그렇고요. 카시지도 그렇고. 프릴 계열 다육들이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저. 그 뭐야. 핑크엔젤이라는 아이 있었어요. 그것도 금이에요. 핑크색 들어가는 금. 그 아이도 지금 밑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엄청 빵떡이 가듯이 커졌어요. 맞아요. 엄청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키우다 보면은. 아. 너가 어느 환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게 보이. 그 다음에 저. 파피스로즈도. 저 아이가. 한 아이가. 제가 목대 자른 아이가 있었어요. 그. 판이 베개해서. 촥 잘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리는 잡았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얼굴이 너무 작아지는 거야. 파피스로즈도. 약간 그늘 쪽으로 갖다 놨더니. 얼굴이 커졌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 특징을 알면. 보상도 여러분들. 너무 똥꼬질 놓으면 안 돼요. 보상도. 그렇다고 고객님들. 저한테 이제 가끔 물어보신 분들 있어요. 얘가 여기 있는데.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제가 고객님 환경을 몰라요. 내가 고객님 댁에 가서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키핑장에 있는데요. 사장님. 또 그러면서 물어요. 그 키핑장 환경도 제가 몰라요. 솔직히. 다부님 알지만. 키핑장도 환경이 다 다른 거 알잖아요. 위치마다도 많이 달라요. 그럼요. 그 키핑장이 있는 지역 말이에요. 지역마다 다르고. 키핑장 앞에 산이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이 강이 있는지에 따라서. 습도랑 이런 것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진짜 많이 달라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 이제. 우리는 여기 강을 끼고 있어서. 습도가 조금 높아요. 음.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왕수천루. 그래서 저는요. 꼭. 꼭.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뭐. 이렇게 습도가 조금 높다 그런 날은. 음. 저기 다부님도 그쪽에. 똘. 똘같이 있더만. 맞아 맞아. 습도 높아. 우리 또랑. 또랑. 그래. 근데 거긴 또랑은 아니고. 넷가 정도 돼요. 넷가. 미안해. 또랑은. 요만해지. 폭이 요만해지. 용수로 같은. 그래 맞아. 농수로 같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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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우린 농수로는 아니죠. 근데 농수로는 아닌데. 우리나 다부 같은 경우는. 근데 습도가 높아요. 확실히. 나도 높아요. 네. 그리고 또 바닷가 근처에 있는 분들도. 높아요. 그. 물. 물. 그. 안개처럼 훅 끼는 거 있잖아. 그런 거로도. 그래서. 어느 환경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구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면. 저는 어떤 어떤 환경인데. 어떻게 키워요. 전. 그거 잘 모릅니다. 답을 못해드려요. 못해드려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같은 아파트 같은 적인데도. 달라요? 다르는데. 매칭해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다ometric. 이. 급. 배가 이렇게 삐뚤어졌어. 다이리 cock. 어디가. 아, 진짜. 맞지. a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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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은 화분에 예쁜 거 심어주고 싶었거든. 선생님한테 선물 받았잖아. 이렇게 예쁘네 지금 선물... 아니 이렇게 귀한 애기 심어주는데 지금. 내 선물 받은 화분을 나 귀한 대접해 주는 거야. 그럼 그럼 그럼. 나 귀하게. 나 왜냐면 너무 좋아. 뒤에가 내 애기 저기가... 그게 또 프리티도 아니고 프리리. 아 프리리요. 프리리구나. 제 거라고 또 굴려서 많이 굴려서 해주셨어요. 프리리. 저는 요거가 목대가 나와 있는 애기가 있거든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뻐요. 얼마나 예쁜데요. 저쪽에 심어진 거 있는데 다부님 그거 심고 있길래. 나 요거. 요거 지금 엘리엇은 가격 만 원. 진짜 여태까지 우리 소개했던 엘리엇 중에 가장 착한 거 아니야 언니? 가장 작아요. 아 사이즈가. 왜냐면 사장님이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라. 키우기 있는 중이라. 사이즈가 작아요. 요즘에 사장님 농장에 군생이 그렇게 귀하다며? 없어요. 그리고 농사 직접 지어보라는 소리를 얼마나 듣고 다니는지 욕만 얻어먹고 당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욕만 얻어먹고 당했다고? 이거 이파리 이거 이꽂이 해야 되겠다. 나죠. 뭐라는 줄 아세요? 사장님 군생 좀 없어요 그러면은. 네가 농사 지으세요 나한테. 친하신 사장님들은 그래요. 진짜? 그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와서 군생을 찾고 그래요. 2월에 끝났어요. 딱 그래요. 그래갖고 요즘은 안 해요. 그냥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슬슬 눈치 봐가면서 저거 얼마에요 저거 얼마에요 그러지 그냥 요즘은 안 찾아요. 왜냐면 농사 짓는 거 그거 힘들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우리 이거 적심이에요 자연이어도 많이 그냥 물어보면 안되잖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잖아요. 그거 자연 만들어서 키우시려면 그 돈 얼마나 그 시간 걸리면 그냥 적심도 저는 감지덕지해요. 그럼요. 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농장 사장님들 여기 재배 농장 사장님들한테 적심이에요 자연이 절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저 안 물어봅니다. 절대 안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장이 탁 와서 까서 이렇게 해서 보고 그러고서는 아는 거지 까서? 어떡해. 우리 까보는 거 아닌가? 까보는 건가? 흑하고 불리해요. 나 요즘 조금 유식하게 이게 까봅니다. 흑하고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장 사장님들의 재배 농가 사장님들의 그 수고로움을 아는데 사실 그분들하고 접촉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님들은 딱 판매 농가 사장님들하고만 아셔서 그렇지 그리고 이런 쪽으로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들은 거 그러니까 먼저 있던 매니아들이 나 이거 자연이야 자연 샀어 그렇게 들으니까 그러지 제가 한번 외두를 사서 자연을 만들어보세요. 만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재밌어요? 입꼬질 한번 키워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7년을 키우셔도 이렇게 못 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적심도 나는 감지덕지한다고 하니까 내가 해봐서 알잖아. 나는 사장님들한테 그러니까 입꼬질을 해본 사람들만 자연이니 적심이니 이렇게 이게 자연이다 그러면 와 신난다지 적심이라고 해서 이게 별로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와 신난다지. 그래. 그냥 오늘 행제에 딱 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오죽하면 입꼬질하지 말래잖아. 물값 안 나온다고. 그럼 그냥 그냥 사장님께서 어우 그거 그거 자연군생이에요 그러면 와 이거 행제에 딱 속으로 네 전 속으로 막 와 기분 좋다 그러고 오지 사장님한테 막 저기 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거 적심인데 괜찮겠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다 보면 적심은 어때요? 내가 좀 그래. 나 진짜 그래. 사장님 거기 농가 사장님한테 적심은 어때요? 사장님 대단하시다. 어우 이거 얼마나 키우신 거예요? 나 그렇게 말해. 나 그래서 그렇게 밉상은 아닌데 물건 고를 때 또 밉상 짓을 해서 밉상인 거지? 왜 밉상 짓을 하는데? 어떻게? 물건을 들었다 놨다. 눈깔만 빼간다고. 그렇지. 눈깔빼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왜 프리티다육 사장님은 자꾸 그거밖에 없어요라고 그래요? 그게 사장님이 눈깔만 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선에 눈깔이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 그래서 오늘도 봐봐. 너의 대품도 네 갠가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머 너무 예쁘다. 예쁘지? 가보 나 뒷모습. 어우 진짜. 여러분들 이거 이거 꼭 보고. 댓글에 프리리우먼이라고 다들 써주세요. 댓글에. 어이구 프리리우먼. 자 이렇게. 사장님께서 소개를 한 건 요다의견. 이거 전 솔직히 제 영상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부님 영상에서 지금 저 이렇게 자랑질하는. 언니 영상에서 또 자랑해? 없어 화분? 저기 두 개. 아 그래 있잖아. 우리 매년님이 심어달라는 거 있어요. 그래. 저기서 또. 우리 매년님 거예요. 저기서 또 자랑 엄청 하세요. 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또 자랑하네. 그러지 마시고 채널이 다르니까 들어주시고 댓글에다가도 프리리우먼이라고 써주세요. 사장님은 릴리시나 금 쌍두를 다부떼근 엘리엇 군생을 분갈이를 했습니다. 제 거는 선물 주시겠는데 꽃잎이 하나 부러졌어요. 근데 요거는 사장님이 뭐 이게 구워 갖고 와서 부러진 게 아니라. 아니야. 굽기 전에 유약 발려기 전에 부러졌는데. 그렇죠. 유약이 발려져 있는데 여기. 그래서 혹시나 요런 거 보시면은 그냥 애기로 좀 봐주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 여보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예쁘게 키워서 키픈장에 가서 제가 기존에 키우고 있는 엘리엇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얼마나 예뻐시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